광주지검이 법정 거짓말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. 광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위증 등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모해 위증죄 등으로 구속,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위증 범행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. 광주지검은 위증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.